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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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의 힘을 잇는 최초의 계승자가 일곱 영지를 통일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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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붙인다고요. 나도 죽을던 것 같아요. 영웅이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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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입니다. 으 2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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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으하! 안 돼!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그대의 의지가 내게 닿았습니다 내게 닿! 새롭게 시작될 그대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똑똑! 똑똑! 안 들리는 거야? 뭐해? 멍하니 서서 하늘에서 뭐라도 봤어? 배운 주인공 뭐해? 임무 앞두그러 뱅 한명 소스 수호 스페인 수호 탑 주변에 임무에 합소 퀵 슬롯에 자신에게 필요한 임무 수행이 한결 금방 답장하고 응원 할 수 있어 임무 수행은 역할에 더 필요한 경제 이 정도면 준비된 끈 임무를 마치면 드디어 임무 시작이네 소탑이 빛난 건 엄청 오랜만이지 10년 전이 마지막일 거야 피지스 대침공 때? 맞아, 그때 맞서 싸우던 계승자들이 모두 사라졌지 그땐 소탑이 붉은 빛이었대 지금은 흰빛과 붉은 빛, 무슨 의미지? 이쪽 길인 것 같은데 어? 저기 봐! 뭐야, 무슨 순위들이 이렇게 딱딱해? 이건 그냥 소가 아냐 엔트 마물들이라고 수련의 손가락에 돌려주겠어! 아.. 내가 죽였을 때는 이.. 아.. 이.. 아.. 아..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려운 건 아.. 모두의 힘을 잃고! 모두의 힘을 잃고! 모두의 힘을 잃고! 뭐야? 비겁하게 길을 막아버렸잖아! 이걸 쓸 때가 됐네. 자, 받아. 이 삼각별 지저는 여러분에게 믿고 싶어하는 것. 이건 엄마의 사람에게 믿고 싶었어. 지금 하는 식들이 이렇게 말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의 동아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믿고 싶으면... 내 지구는 엘민이 될지 몰랐어. 네가이나 사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우리랑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을지 몰랐어. 어어? 아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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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아? 모리카! 후방을 부탁해! 음... 알겠어! 헉!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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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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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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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